어후 노우 야 스텔라 너가 잘못한거지 내가 잘못한거냐? 나 잘못 안했어 너 잘못했어 니가 먼저 수업시간에 나한테 말 걸었잖아? 넝 자수해 자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곧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잠깐 대기해주셔야 됩니다 하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다니 재수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 리키 결과 언제 나와? 글쎄 그래도 한 한시간은 기다려야되지 않을까? 한시간씩이나 기다리라고? 야 스텔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야 판결 나면 알게되니까 우리가 싸우지 마세요 그나저나 여기 먹을거 안줘? 간식이라도 줘야지 먹을거 주지 여기 간식이 간식이라니? 간식이잖아 간식 뭔지 봐야지 이건 벌레잖아 나 벌레 싫어하는데 벌레 모양 잘린대 벌레 뭔가 이상해 스텔라 내가 경찰대 먹는거 조금 가져왔거든 이거 먹을래? 비키 너 소 스웨트 나 마침 배고팠어 여기 뿌루루 과자 와우 나 뿌루루 과자 좋아해 자자 먹자 같이 먹자 귀여워 비키 루피 음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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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오 내가 좋아하는 루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생각날거 같아 뭐야 너네 나 빼고 맛있는거 먹는거야? 비밀 나도 음료수 먹어야지 뭐야 이거 우엉차? 나 우엉 싫어하는데 급식에 우엉 나오면 우엉방찬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차를 만들자니 너무해 정말 목마르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응? 목마르니까 마신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스텔라 스텔라 너 음료수 마실래? 응 나 마시고 싶어 좋아 그럼 마셔 경찰들한테만 나오는건데 내가 특별히 너 줄게 이건 나 줘도 돼? 그럼 너는? 나는 하나 더 가져왔어 오늘 음료수 남는데서 귀여워 비키 진짜 잘됐다 땡스 비키 고마워 자 건배 짠 와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 귀여워 비키 와 엄청 맛있어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응? 나는 맛없는 우엉차 마시고 있는데 어?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너네끼리? 그리고 왜 너네끼리만 놀아? 나만 심심하게 가둬놓고? 알겠어 너 심심하지 않게 내가 포켓몬 카드 까는거 보여줄게 포켓몬 카드? 재밌겠잖아? 포켓몬 카드 좋은거 뽑는 꿀팁 오키님들이 알려줬다? 좋은거 나오는 꿀팁? 그게 뭔데? 문방구에서 살 때 내가 뽑겠다고 한 다음에 맨 뒤에 있는거 두개 뽑으면 그건 무조건 좋은거 들어있대 뭐라고? 나 정말 사고 싶잖아 나 그 꿀팁 몰랐는데 빨리 여기서 나가서 문방구 가서 사고 싶어 그땐 내 신세는 감옥 신세야 그래서 내가 맨 뒤에 두 장을 뽑아서 왔지 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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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럽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 좋은게 들어있을지 좋지 않은게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거짓토문 아니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뜯어보면 알지 뜯어본다 잘 봐 좋은거 많이 나올 것 같아 두꺼우루도 또 뭐지 처음 다 첫 카드 да 뭐 봄 좋고 뭐 이거 원시 그랑두 어 쥬피스 한번 번쭈어보여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리자몽 우와 리자몽이다 와 리자몽 완전 레오템이잖아 이거는 오 귀여워 크릴 오 완전 귀여워 다음 마지막 마지막 또 좋은거 나올까요 또 리자몽 완전 레오템 와우 진짜 좋은것만이 나온다 완전 좋지 진짜 신나게 귀여워 오비키 뭐야 진짜 좋은게 많이 나오잖아 아 진짜 레오템 진짜 많이 들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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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로또를 당첨된거랑 똑같애 정말이야 로또 당첨 야야야 오비키 너 카드 하나 더 남았지 어 하나 더 남았지 왜? 그거 나랑 거래해 거래? 이거랑 거래하자고? 너 거래할거라도 있냐 왜 거래할거 있지 여기 들어올 때 잔뜩 갖고왔지 오 그럼 너 반이 금지인데 금지고보고 난 이거 없으면 안된다고? 마음이 막 불안해져서 전체적으로 꼭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갖고 들어오게 해줬다 왜 불만이야? 아니 불만은 아니지만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통과시켜줬다 이거지? 그래 인정 인정이지 인정이지? 자 거래해 거래 그래 거래하자 이 안에 좋은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 상당히 거래 각오해야 될걸? 너 바가지 씌우지마 이 안에 좋은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좋은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거의 확률이 90% 이상 높아 나는 거래 안하고 싶구만 알겠으니까 빨리해 빨리 뚜루루루루 간다 나는 이거야 포켓몬 카드 그럼 저는 이거요 내가 아끼는건데 어때 괜찮지 그걸로는 안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정말 까칠수밖에 구네 그럼 저는 이거요 이거 문어말랑이 어때 괜찮지 안돼 안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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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럴줄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요 너 이제 그만해 어때 이제 괜찮지 이거 불빛도 난다고 알겠어 이제 그만하라고 할게 나 그럴줄 알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너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수리나 나면 나 진짜 거래 안해 알겠어 진짜 내가 아끼는 인어봉 준다 알겠어 알겠어 내봐 마지막으로 초기발랑이 진짜 마지막 끝 끝 알겠어 그럼 정말 이제 승인 진짜 승인이지 뭐만 바꾸지 그럼 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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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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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얼마나 좋은게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되잖아 뜯어봐야지 뭐야 막는 해 누구야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안 좋은건 나오기만 해봐 뭐야 몸지부린 뭐야 장난쳐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다음 카드 제발 좋은거 반짝이는거 반짝이는거 뭐야 무광이잖아 아 아 아 으 으 으 불빛나고 하 느낌좋아 마지막 두개 제발 하나도 마지막 누구야 막 마치 하나도 안 좋은 카드잖아 야 오비키 이게 뭐야 너 가만 안 둬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운이 안 갈아줬냐 내가 뜯은 카드에 막 몰빵이 됐네 키키 귀여워 오비키 와우 박세인 진짜 운 없다 비키 너가 운 다 가져갔어 내가 운 다 가진거 같지 근데 사실은 말이야 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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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는 친구가 레어템 포켓몬 카드 이렇게나 많이 빌려줬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박세인한테 포켓몬 카드 사기를 당한적 있단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야 이게 25주년이야 25주년 얼마나 귀한게 들어 있겠어 그 그런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알겠어 꼬뚜기 한 개 한 개 더 한 개 더 됐지 이제 그만 솔직히 좋은 거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좋은 거 나오겠지 간다 어 가라 어 응 뭐야 또 당한 거야 사기를 몇 번이나 당하는 거야 애키 바보 사실은 미리 다 뜯어봤지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지 마음에 드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 오비키한테 이거 팔아야지 어 어 어 어 뭐야 여기 왜 까져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는 복수를 꿈꾸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문방구에서 산 카드를 다 빼고 한쪽엔 좋은 것만 넣고 다른 한쪽엔 안 좋은 것만 넣었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만 온 거야 야 야 오비키 와우 엄청난 복수 대 성공이잖아 완전 대성공이지 하하하 야 오비키 나 카먹에서 나오기만 해 너 카만 안 둬 알겠어 이게 뭐야 반결 완료 둘 다 잘못 있음 박세인 스텔라 둘 다 개인기 보여주면 석방 어 너네 둘 다 잘못 있대 근데 개인기 보여주면 석방이야 석방 개인기 뭐하지 나 나 나 오리온 성대모사 할게 오 오리온 성대모사 오리온은 내가 잘 알지 어려운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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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와 재미롭게 키키 아니 오바키 누나가 만져 오바키 누나가 만져 나한테 그랬다고 와 나 방금 진짜 소름 돋았어 완전 똑같애 키키키 스텔라 통과 와 나 이제 나가도 돼 진짜들 우와 나 석방이들 신난다 우와 고마워 미키 우와 신난다 진짜 뭐야 스텔라 나가잖아 나도 할거야 개인기 나도 오 너는 뭐 할건데 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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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아까 이것도 신나게 감옥에서 탈출하길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